여러분, 제가 지금 언니랑 술을 좀 마셨거든요?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. 보이세요?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맥주 그거 탕했잖아요. 너무 열이 받아서 복수를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게 있잖아요. 이거 제가 겁나 취한 척을 해볼 거예요. 이거 제 바지에 쏟겠습니다. 이번에는 내가 개 남장 피울 거임! 강아지는 이성이 어.. 네.. 누구야! 뭐야! 뭐.. 어~? 야 이세미 너 오줌 쌌어 야 자? 아 뭐하는 거야 너 오줌 쌌어 아 싫어 meg주 좀 마시라고 했잖아 내가 많이 마실 때부터 알아봤다 움직이지 마 오줌 여기 잔뜩 있다고! 왜 그래! 하지마! 잠깐! 왜 그래! 맥주 좀 마시라고 했잖아! 맥주 좀 마시라고 했잖아! 맥주 좀 마시라고 했잖아! 이리 와자! 이리 와자! 가자 가자! 기다려봐! 뭐야! 조용해! 조용해! 나 그냥 토닝 좀 해! 하지마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아! 언니 저 왜 할머니처럼 생겼어?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어디 가! 어디 가! 어디 가! 어디 가! 어디 가! 가만히 있어! 진짜 맛있다! 언니 나 술 다 마시고 싶어! 아니! 술을 더 마시고 싶어요!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! 술을 더 마시고 싶어요! 아 당황했어! 언니! 뭐. 신난지? 왜 이렇게. 아 진짜 신내네. 아 이거 식탁이 돼. 잠깐만. 식탁이. 어? 찬자를 더 먹자! 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, 진짜? 응? 아니 가만히 있어봐. 짱구! 짱구! 우와! 짱구! 짱구는 짱짱! 짱짱짱짱짱짱짱짱짱! 일어나봐. 일단 정신 차려봐. 일단 일어나봐. 옷 좀 가입자. 아우. 뭔 개소리야? 아니 이게 아니라. 아니야! 하지마! 아니 이게 아니라. 아니야! 아니야! 가만히 있어봐. 아니 말아야 된다고 하지. 아우 진짜. 아우 진짜. 나 왜 그래. 아우씨 나도 싫어. 제발 빨리 한숨 있어. 왜 그래. 하지마. 가만. 아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더 맞아? 맞고 싶어? 맞을거야? 가만히 있어. 네 옷에서 지금 오줌 냄새나 듯이 묶이는 거잖아. 아우씨. 나도 보기 싫어. 짱구해. 왜 그래. 왜 그래. 지금 취했어. 일단 나 안 취했어. 아우 씨. 아니 언니 언니. 아우 씨. 이거래. 아우 씨. 이 빵 진짜. 이게 끝이야. 내가 네. 아우. 왜 그래. 나 진짜. 나 안 보고 있으니까. 언니 나 안 취했어. 으 씨. 언니 나. 언니 나 안 취했어. 일단 씻어야 되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나 안 취했어. 나 안 취했어. 다시 씻어. 아우 씨. 나 안 취했어. 나 지금 네 눈에 잤어. 아직 쪼그리니까. 개새끼야. 시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. 내가 여기 놀러와가지고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우 씨. 나 안 취했어. 언니 나 안 취했어. 가만히 있어. 언니 나 안 취했어. 나 안 취했어. 언니 나 안 취했어. 기다려봐. 아 기다려봐. 아니 기다려. 나도 지금 눈 닫고 하고 싶어. 어디가 어딨지 안 보이래. 하지마. 나 안 취했어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우. 소가 안 취했어. 하긴 말해봐. 내가 얘기했잖아. 아우 씨. 서울도 좋아. 그래. 아우 씨. 야옹 씨. 이거 내일 가서. 어? 내가 내일 다시 한 번 얘기할 거지만. 어? 깔아. 지금 오줌 사는 상태에서 내가 씻겨주지도 못하고. 지금 바지 입히는 건 달라졌어. 아우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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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다리 넣어 제대로! 엉덩이 들어! 하나 둘 셋! 그래 잘한다! 난 진짜 안 죽인다 이리 와! 이제 자! 나 진짜 안 죽였어! 나 진짜 안 죽였다고! 너 진짜 안 죽였다니까! 다윤석 씨! 다윤석 씨! 다윤석 씨! 안 죽였다고! 안 죽였다고! 안 죽였다고! 안 죽였다고! 바지에 오줌을 사야 네 나이가 몇 갠데 안 죽였다고 안 죽였다고! 잔다고 알겠다고 잔다고 잔다고 힘들어 야 술을 적당히 좀 마셔라! 너 이거 내 대학 다 얘기할 거야 내가! 나 진짜 안 죽였다고 안 죽였다고! 안 죽였다고! 자! 다! 알겠어? 편하게 하지마! 어! 뭐 solder 놔 중 ​놔! 가끔 돼! 너!! op! 그녀는 before 뭐.. 아.. 베이스 어.. 아.. 가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